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. 오늘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많고 또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가지 사업의 종류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했던 방법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와 남편은 병원에서 2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.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어느 날 연차가 쌓일수록 마음에 좀 한계가 많이 왔습니다. 어떤 한계냐면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를 좀 힘들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너의 휴가에 맞춰서 휴가를 가야 되는 그런 좀 처절한 마음도 들고 내가 오너에게 한 달에 5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게 굉장히 좀 비참했습니다. 그래서 그 삶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한 끝에 다른 형태로 전문적인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은 그 일을 한 지 3년째 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전에도 사업을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했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할 때 잘 된 경우도 있었고 안 된 경우도 있었죠. 그렇지만 예전에 사업이 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였습니다.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가격을 너무 비싸게 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목표로는 사인 가족이 동목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 1450만원이라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. 남편이 이제 저에게 말을 해줬죠. 그래서 그걸 목표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홍보죠. 내 가게가 내 사업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. 첫 번째는 가방에다가 떡과 명함을 갖고 주변의 상권 다 돌아다녔습니다. 가게마다 다 돌아다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다 명함하고 떡을 돌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지갑에 항상 명함을 갖고 다녔고 제가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일부러 택시를 탔어요.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께 명함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장의 이름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켰습니다. 그러면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 얘기를 할 때 그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저희 센터를 저희 사업장을 소개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. 처음에는 저희 사업장 이름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모르죠. 그런데 지금은 잘 알려질 정도로 택시 기사님들께 많이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어디 가든 항상 제가 홍보해 드리지 못했던 어떤 음식점에 간다거나 할 때도 항상 명함을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아직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SNS죠. 정말 요즘 신의 SNS죠.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SNS는 맘 카페입니다. 엄마들의 힘은 대단하죠. 엄마들이 아빠도 이끌고 아이들도 이끕니다. 지역 맘 카페에 저희 사업장을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노출을 합니다. 어떤 저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분들이 듣고 하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올립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오셨던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올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.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. 학생에 와서 돈을 내고 그 돈이 나의 어떤 매출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물론 들겠지만 약간의 차이로 그분들이 우리 사업장을 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. 건강해졌으면 좋겠다. 그런 건강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그의 활기찬 생활로 직장 일이든 사업 일이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동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분명히 마음은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입소문이 나고 또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분이 열 분이 되고 열 분이 백 분이 되고 효과를 저희는 받습니다. 그래서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기입니다.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면 옷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음식점을 파는 곳이라면 제품의 질이 너무 좋아야 되겠죠. 그거는 너무 기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계속적인 홍보 꾸준한 홍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. 돈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만족시켜 줄 때 돈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. 친절은 너무 당연하고요. 그런 것들을 꾸준히 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때라는 것도 있고 운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저희는 맞아 떨어져서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은 3년째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대에도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.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그럼 오늘도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